안녕하십니까 교대 화상흉터 클리닉 미소사랑 서정본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질의 예고 드렸던 것처럼 화상흉터가 있었던 환자가 많은 수술을 거쳐서 피부 이식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레이저 치료를 한 환자가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고 저희 병원에 어떻게 오게 됐으며 또 어떤 사고 이력이 있어서 이렇게 흉터가 남았는지 또 저희 병원에서 또 어떤 치료 과정을 통해서 흉터 치료가 완결이 되었는지 한번 제가 만낫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환자가 정확하게 언제 왔는지 기억이 나는데요 2010년도에 저와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치료의 전후 사진을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어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환자분께서 아 이 정도면은 제가 원장님께 제 마지막 치료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에 아주 갓난쟁이 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3살 때 어릴 때 사고를 당했는데요 뜨거운 물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턱과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가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목에 화상흉터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어렸을 때 입원하면서 얼굴에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피부 이식을 턱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턱 쪽에 흉터가 있는 경우엔 치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지금 눈으로 봐도 여러 번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턱은 피부 이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 쪽에는 Z 성형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턱은 원래 3살 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은 Z 성형 수술을 15살 때 했습니다 저한테 왔을 당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대략 15년 전에 수술을 했었네요 또 레이저 수술을 또 그 후에 받은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치료하자고 치료 결정을 과감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이 환자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병원 오셨을 때 굉장히 화상 흉터 환자 같지 않게 성격이 굉장히 밝았고 굉장히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제가 이 환자와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가 결정이 되고 처음 치료를 하면서 제가 이 환자에게 느꼈던 감정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자기 요즘 말로는 쉴드를 친다고 하죠? 기술을 갖고 사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환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가립니다 전문 표현으로 스크리닝 한다고 그래요 마음을 스크리닝 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얼굴을 가려요 저의 얼굴의 단점을 보여주기 싫어서 제가 자꾸 얼굴을 가립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얼굴을 내놓고 사는 거 이 청년은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한 자신감 피부 이식술을 턱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수술의 단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턱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피부 이식을 한 장으로 하다 보니까 턱선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보고 당김 현상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턱선이 없어져서 턱이 이렇게 당깁니다 밑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턱선이 이렇게 생기지를 않아요 턱선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이렇게 수술 흉터가 있고요 제가 왔을 때 처음에 치료를 하는데 저한테 너무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성격도 적극적이기도 하고 저를 너무 쉽게 완전히 믿어준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과정의 치료를 이 환자랑 할 적에 굉장히 기분 좋게 치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환자한테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아직 고스란히 생각나요 굉장히 대견한 젊은 청년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인생을 잘 살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치료를 하는 도중에 성격이 굉장히 밝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저희 병원에는 2010년도에 처음 왔는데요 2010년 11월에 처음에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살 때 다쳤고 대학병원에서 입원해서 피부 이식을 받았고 그다음에 15살 때는 피부 이식을 받았고 그다음에 최근 1년 전에 개인 병원에서 목에 성형 수술을 받았고요 2010년 11월에 처음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 치료할 때 이 환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국소마취를 하고 했네요 요즘에는 제가 국소마취를 거의 안 하고 합니다 국소마취는 시간도 너무 짧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피노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국소마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요즘에는 국소마취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치료를 하고 약간의 뭐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나을 때 딱정이가 좀 약간 간질간질 하죠 그런 정도의 가려움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아주 잘 됐어요 이 환자는 전 빼고 나서 붙이는 듀오돔이라는 인조피부를 위에다가 제가 붙이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내내 그 인조피부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처음 치료하고 그 다음에 두 달 만에 올 때까지 이 환자는 계속 듀오돔을 붙이고 있었어요 해가 넘어가서 11년 1월에 이제 환자가 두 번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료를 하고 나서 지금 보는 대로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두 번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많이 좋아졌죠 울퉁불퉁하고 쭈글쭈글하고 색깔이 땀한 부분, 갓색이 진한 부분 그 다음에 봉합한 흉터가 좀 울퉁불퉁한 게 지금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린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이렇게 레이저 자국이 오돌토돌하게 구멍 자국이 보이죠 빨갛게 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봤을 때 턱 쪽에서부터 많이 부드러워지고 턱선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부터 벌써 두 번째 치료를 하고 나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연고도 같이 바르고 했었는데요 두 번째 하고 나서도 듀오돔으로 유지를 했고 연고를 좀 바르게 했고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이 충분치 않은 때라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레이저 자국이 오돌토돌하게 구멍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오돌토돌하게 생기는 구멍 자국이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잘못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그런 환자를 많이 겪어보니까 제가 피놀셀 레이저를 해서 구멍 자국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나오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고 상처가 나서 치유되는 과정의 일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피놀셀을 하고 레이저를 처음에 해서 상처가 나서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되는 끝나는 시기를 저는 굉장히 오래 봅니다 2년 이상 봅니다 교과서에는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이상을 보고 치료를 하는데 오랜 기간을 제가 환자를 관찰하다 보니까 오돌토돌하게 레이저 자국이 좁쌀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오돌토돌해지는 그 현상이 결코 부작용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걱정을 하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그러한 현상이 보여서 제가 연고도 처방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환자였는데 아무튼 그때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11년 4월 4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다시 흉터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을 겪습니다 환자가 저번에는 흉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부드러웠는데요 단단한 게 부드러워졌었는데 이번에는 그 흉터가 다시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네 번째까지 치료를 하고 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료를 할 때부터 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자꾸 느낌이 단단해져 간다고 좋아졌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좋아졌다가 세 번째 할 때는 벌써 환자 느낌이 다시 단단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저 피놀셀 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해봤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관찰한 결과 제가 원하는 것만큼 많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단해지는 것은 해결이 됐는데 피놀셀을 하면서 수많은 구멍을 내는데 그 구멍 자국이 하얗게 오돌토돌하게 나오는 것을 제가 그것을 굉장히 걱정했어요 제가 영어로 얘기해 버리겠습니다 피놀로 하이퍼트로피 라고 합니다 피놀셀을 한 구멍 안에서 하얗게 비우가 되어 있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피놀로 하이퍼트로피가 생겨서 이것이 혹시 부작용이 아닐까 그래서 세 번째 하고 나서도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시작하기 직전에 단단해진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도 무리 없이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8월에 했습니다 11년 4월에 세 번째 했고 11년 8월에 네 번째를 했습니다 그때 또 환자가 희한한 일이 있었네요 환자가 치료하기 직전에 네 번째 치료하는데 치료하기 직전에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튀어서 여기 또 흉터에 또 화상을 입고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화상이 깊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넓지도 않아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 피놀셀 자국에 있었던 비우가 조금이 관찰됐는데 제가 이때만 해도 무지무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얗게 오돌토돌한 레이저 자국이 영혼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때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치료를 잘 했습니다 물론 유지도 했고요 그 유지는 처음과 똑같이 네 번째 할 때까지도 계속 듀오동으로 했습니다 치료를 할 때 중간에 일부분이 두꺼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로 포인트로 제가 트리암신홀론 주사를 직접 맞습니다 중간에 한 9월달에 와서 주사를 맞았네요 그리고 두꺼워진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흉터에 또 모낭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모낭염 여드름처럼 나는 게 있죠 그 하얗게 끝머리에 이렇게 고름이 맺히는 그런 여드름 같은 모낭염을 제가 중간에 치료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중간에 환자가 다시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환자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피노를 연이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단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조금 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재생만 했습니다 재생을 한 세 번 정도 했는데요 이거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CO2 프락셔널 레이저만 사용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제가 CO2 프락셔널 레이저를 가지고 수술 부위가 단단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다섯 번을 할 요령으로 이번에는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재생만 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11년 11월 재생을 했고요 제가 넘어가서 이제 다섯 번째 수술을 하게 됩니다 12년이에요 그래서 12년 3월까지 제가 재생을 계속 했습니다 CO2 프락셔널 레이저를 계속 했습니다 CO2 프락션을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하다가 해가 해를 넘겨서 또 다섯 번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래 치료를 받았네요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이저 때문에 생기는 피놀셀 때문에 생기는 하얗게 오돌토돌하게 생기는 그 자국을 제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다섯 번째 치료를 하게 돼요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제가 함으로써 피놀셀을 함으로써 하얗게 오돌토돌하게 생기는 레이저 자국이 부작용이 아니고 치료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과정을 거쳐서 13년 1월에 제가 두꺼워지는 피놀 자국이 두꺼워지는 그러한 현상을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13년 1월에 다섯 번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료를 하고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부드러워졌고 이제는 피놀셀의 오돌토라는 자국도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13년 1월에 다섯 번째 치료가 끝나고 여러 번에 두 달에 한 번씩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재생을 두 번째 한 사진이 보입니다 재생 두 번째라는 것은 CO2 프랙셔널 레이저를 피놀셀 다섯 번까지 하고 CO2 프랙셔널 레이저로 피부 재생 치료만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두 번째 치료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멍 자국이 아직도 조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많이 좋아지겠죠 이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환자는 이제 좋아졌다고 아 이제 이 CO2 프랙셔널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부터는 환자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다른 남자친구가 와서 고민을 하는 걸 보고 옆에서 이 친구가 상담을 해 주더라고요 내가 치료를 해보니 뭐 크게 많이 좋아지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선배의 입장으로서 치료를 먼저 한 선배의 입장으로서 상담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치료하는 데도 적극적이었고 치료하면서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인사를 받고 또 일일이 응대를 해야지 되고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은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화상힘터 치료를 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본인이 스스로 먼저 말씀을 하기 전에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선을 지켜 주시는 게 흉터 치료를 하는 환자들한테 대한 예의입니다 화상힘터 환자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어떻게 다쳤냐고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미리 물어보시면 환자들이 굉장히 답변하기 곤란해합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답변 자체가 환자들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되니까 그러한 것을 예의를 지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에 보시는 대로 세 번에 치료를 받았죠? 세 번째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좋습니다 CO2 프렉셔널 레이저를 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6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 좀 일부분 턱 밑에 조금 보시면 약간 좀 일시적으로 두꺼워진 부분이 있었는데 저거는 듀오돔을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피부염이 생겨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두꺼워졌어요 저건 뭐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환자의 턱선이 생겨있어요 맨 처음 사진을 보면 턱선이 없죠 턱선이 없는데 이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보세요 턱선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화상흉터 환자들한테서는 저렇게 관절의 운동 범위가 축소가 되는 구축현상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치료를 해서 구축현상을 100% 풀어낼 수는 없지만 60%에서 80% 정도 구축현상도 같이 좋아지는 것 이거 자체가 치료하는데 결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제가 치료하는 화상흉터의 치료의 효과는 이만큼이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칼라도 많이 좋아졌죠 울퉁불퉁한 거 평평해졌죠 그 다음에 쭈글쭈글한 부분도 같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피부 이식한 색깔 차이가 나는 거 완전히 좋아졌죠 물론 치료하고 나서 자국은 남아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거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좀 민망할 정도의 수술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졌고 환자로서는 이렇게 치료되는 것 조차도 사실은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좋을 거라고는 기대를 했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렇게까지 흉터가 좋아지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아주 환자와 의사가 똑같이 대만족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는 많은 초창기라서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치료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근심 걱정을 다 해결을 했고 저도 이제 원숙한 의사의 경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화상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은 저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치료의 경험을 봤을 때 수술 여러 번 한 환자들도 큰 무리 없이 흉터가 심하면 심할수록 저는 환자한테 집중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마음이 상승을 할 때 치료의 효과는 더 크게 더 훌륭하게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매번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피놀셀 치료의 처음과 끝까지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피놀셀 치료를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게 아닙니다 제가 치료를 해놓고 제가 중간에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서 연고를 바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매번 매번 구멍을 만드는 피놀셀의 방법을 바꾸기도 해요 그건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합니다 또 환자가 어떤 때는 알레르기가 심하게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보통은 비후성 형태가 같이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알레르기 있는 환자들은 악화시키는 요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후성 흉터가 생길 때 나오는 화학물질과 알레르기 때 나오는 화학물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치료해보는 모든 경험으로 이 과정은 의사인 제가 피놀셀 구멍을 잘 만들어서 무조건 좋아지는게 아니고 피놀셀 구멍을 만들어 놓고 환자와 의사가 같이 노력을 해서 흉터가 정상 피부와 비슷해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정답을 찾아가는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의사로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해도 제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흉터치료를 여러 번 수술을 여러 번 피부이식을 여러 번 또 성형수술을 여러 번 이렇게 하신 환자분들도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해결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얼굴과 목에 피부이식과 성형수술을 한 환자의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치료의 전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사랑의 소정권이었습니다 프라 MI 관리 anz 모든 한국 한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